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용도 구역 얘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료로는 이제 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게 될 텐데, 7페이지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일단은 얘기의 시작은 이거죠.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용적률 그리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여러 개의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이렇게 봐서 왔고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통해서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를 할 수 있고요. 이 규제를 바꿔주려면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더 추가적인 응원 것으로써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총 12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 또는 변경 등을 통해서 나오는 교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 용도 지구를 논하기 위해서는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용도 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지정한 것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용도 지역과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용도 지구의 권한상을 우선하여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관리 계획이요.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게 총리의 전형적인 용도 구역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로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용도 구역을 논하려면 일단 그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 용도 구역 전에 꼭 용도 지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 구역, 좀 따로 논 논 녀석인데 어떤 의미든 간에 관리객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 이렇게 봤었습니다. 다만 용도 구역 같은 경우 총론에서 한번 이미 지적을 했다시피 용도 구역 개수가 제일 작아요. 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용도 구역의 경우에는 종류 물어보는 문제 해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수산 정보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5개만 용도 구역. 그래서 앞으로 공백하면서 구역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구역이란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리계획 소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도로상, 하수도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어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결정이 되어 있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한테는 검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계획 5개가 이제 도계획법에서 주로 문제 삼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용도 구역이 보통 규제가 세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가장 규제가 센 개념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관리계획의 일종.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일단은 기본틀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검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지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무재기 빠른 용도지요. 무재기 빠른 용도지고 무재기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인 결과물은 검폐율 용적률, 용도지원, 높이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 아주 빨리 이 검폐율, 용적률, 용도 등의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관리계획 하면 현실적으로는 다 지구 단위 계획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개 외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넓은 범죄에서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 관련해서 우리가 7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삼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전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가 용도구역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구역이라는 말을 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용도구역은 아니다. 특히 이제 이 개발 제한구역과 비교해서 조금 이따 문제 가지고 확인할 텐데 바로 뭘 갖고 문제 구성을 하고 있었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런 걸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봐야겠고요. 이런 관리계획 소위 이제 입안 그리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방대한데 이걸 이제 해석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용도 지역도 입안 결정 과정, 용도 지구도 입안 결정 과정, 용도 구역도 기반시설, 지구단계획도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게 자유자재로 구성화가 돼야 되겠고요. 조금 이따 절차 볼 텐데 입안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 주민의 의견을 드는 절차,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필요하다.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시설도 지구단계획도 원칙적으로는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기초조사, 또 주민의 의견을 드는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에 문제 삼는 것은 지구단계획은 이런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입안 관련한 기본 명제, 시장군수 등을 관할고요.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예외적으로 도지사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 특히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 원칙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위반을 하게 되는데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협의를 거친다든가 전부를 포함한다, 또 일부를 포함한다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야겠고요. 세 번째가 동시위반.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이 관리계획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점을 삼는 게 소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또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 체계인데 급하면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외울 것은 함께 위반이라고 하는 쟁점. 그 외에 이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위반에 관한 쟁점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 더 살을 붙여서 볼 것이 위반 시장구소, 도지사, 국토부장관 등 행정청이 위반을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주민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는 없고요. 대신 주민은 위반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마을 전체 이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을 전체 이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요구하고요. 지구 단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단 만드는 문제 때문에 법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이 용도 지구의 일종인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지금 이제 기반 시설 그리고 지구 단위계획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문제에서 쟁점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이 다섯 개 관리계획을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법 추가된 사안이죠. 개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등을 위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지구 단위계획이라든가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에 비용 부담 관련해서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을 위한 절차 등 해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 등이 있는데 결론은 요구 들어가셔야 하다. 지구 단위계획은 어떻게 합쳐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 외에도 아주 좀 경미한 관리객 등을 변경 등을 할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 외울 수 없고요. 그냥 묶어서 가셔야 돼요. 그냥 시험 지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다 오른편, 지금까지 100%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는 이런 지문들을 이제 분석해 갈 때 앞쪽을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뒤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뜨게 되면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끊어 가시는 지혜 필요합니다. 자, 한편 이 관리계획 결정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해서 이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건폐료와 용적률과 용도전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어면요. 예외가 출제가 되어있어서 시장고서가 입안한 지구 단위계획은 시장고서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예외 항목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들. 그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서 입안 관련해서 시장고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도지사라든가 국토부 장관도 입안으로서에 대해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용도구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개발 제한구역, 그다음에 입지 규제 취소구역, 그리고 시험에 구성될 것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국토부 장관, 그 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무장관. 그리고 뒤에서 용도구역 챕터에서 따로 지적을 하겠지만 용도구역 5개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 등을 하게 되면 한참 뒤에 가서 어떤 절차가 있느냐. 중간역이 다 날려버리고요.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하는 것. 이 관리객상을 지도로 표시해 주는 것을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지형 도면의 고시가 있게 되면요. 그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도로 표시가 돼야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검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지 않는 게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 기득권 보호라고 해서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득권은 보호받습니다. 즉 관리계획 변경이 있다 할 때도 기득권은 보호받는다. 시험 문제 쟁점 삼는 것은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신고해야 사업도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주요한 쟁점으로 삼았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0페이지 가서 용도 지역 얘기를 검토를 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 다시 기본가야 되죠. 일단은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기본 절차,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조교과는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한편 요즘은 잘 내지 않는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소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21개 중에 오직 하나의 용도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의 종류인데요. 일단은 시험 용어로 기억하실 것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답을 뽑았던 용도 지역은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서 보전하고 보육성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제서 보내가실 때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거 크게 3대 축입니다. 도시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등을 하자는 지역을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키워드는 인구 그리고 산업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농림 지역,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보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하고 보육성. 이게 이제 3대 축이에요. 그랬을 때 애매한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관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관리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상산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3대 축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애매한 토지를 가르쳐서 관리 지역. 한편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인구 산업에서 개발, 즉 건축물의 건축을 주로 하자는 도지인데 개발의 형태에 따라서 주구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하는 것이 있을 테고 상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또 공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을 하지 마라 등으로 인해서 주, 상, 공록 등 총 16개로 세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개 묶어서 우리 주거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해서 우리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거, 1종과 2종으로 분류하고요. 단독 주택 중심입니다. 그러면 1종 전용 주거, 공동 주택 중심입니다. 2종 전용 주거 이렇게 갑니다. 한편 일반 주거,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고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요. 주거 기능 외에도 상업 기능. 이런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서 나중에 용도 지역, 토지 얘기하면 항상 용도 지역이 전제가 되게 되는데 이 준주거 지역은 상업 지역과 유사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업 얘기할 때 항상 상업적 얘기가 나올 때는 준주거 지역도 같이 묶어서 나와요. 한편 공업 지역부터 먼저 가볼까요? 공업 지역 전일준에서 주로 중화학공업, 이게 전용 공업 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일반 공업 지역. 그리고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공업 등을 위주로 업무 또 추구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 준공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처럼 상업적 요소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고요. 그래서 규제할 때도 상업적과 유사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 딱 중심 잡아놓고 준주거와 준공업은 상업적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형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이 중심, 일반, 글린 유통에서 뉘앙스만 가는 겁니다. 중심, 상업적 가장 번호한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글린 상업 지역, 재래시장, 유통상업 지역, 동매시장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이렇게 가는데 자연 녹지 상당히 긴데요. 제한적 개발 키워드죠. 그래서 녹지 중에서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자연 녹지, 생산 녹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유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보존 녹지는요.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면 보존 녹지, 관리적 세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면 보존 관리. 그리고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면 바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뉘앙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용도적이 종류를 따져 물을 때는 통계적으로 답을 뽑았던 쟁점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게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해서 일단은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용도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고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그러면 개발할 수 없다. 즉 다른 개별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항상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어떤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정 절차상의 특례에서 바로 첫 번째 항목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공유수면 바다를 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매립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적을 검토해 봤을 때 같았을 때는 특별히 이런 이반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이 공유수면, 같으면 나와야지 그게 틀린 맞든 답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둘 이상의 용도적이 걸쳐 있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또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오면 다 그냥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공원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니고요. 시험 문제의 답을 뽑을 때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하나의 쟁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지정 절차상의 특례 중에서 또 하나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의미가 인구와 산업 이런 게 키워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관련해서 택지 개발 지구,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사이드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게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 공장 많이 짓지 않으죠? 여기도 그냥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택지 개발 지구,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하나만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택지 개발 지구 등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의제를 했단 말이에요.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도시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택지 개발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지구 지정이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해제가 되는 경우에다. 그러면 당연히 용도적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그거죠. 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서 용도 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서 이런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택지 개발 지구,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개발 사업 완료, 완료라는 표현 들어가면 환원되지 않는다. 이 3개 정도를 가지고 한참은 15년 동안 무려 먹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그 외에 관리적의 농업진흥적 지정되면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가끔 나오고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비교적 답은 절대 뽑지 않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적 이반 결정 과정이 됐던 또는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됐던 간에 소위 21개 중 하나의 용도적으로 지정이 되어놨던 변경 등이 되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검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그래서 이 검폐율을 숫자, 용적률, 숫자 물어보는 문제.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거의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검폐율, 주거적 6개. 5, 6, 6, 5, 7. 상업적은 9, 8, 7, 8. 공업적은 7, 7, 7. 되어있고요. 녹지 2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은 주로 20% 이하인데 계획괄적 40% 이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용적률 주거적 6개 100% 150, 200, 250, 305배. 상업적 1,500, 1,300, 900, 1,000배. 공업적 300, 354배. 녹지는 180에서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 땅은 바로 뭐가 된다. 보전, 녹지. 한편 도시적 외지역 주로 용적률 80% 이하인데 그중에서 계획괄적은 100% 이하. 그래서 하여튼 힘들기는 하지만 이 용도적의 순서 외워두시고 숫자 외워두신 다음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한편 우리가 거기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을 검토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다 20, 80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똑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사실 외울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게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건축물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을,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법에서는 어떤 규제 편의를 위해서 32개 그룹, 소위 용도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다시 9개 그룹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설군 순서,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전문, 영교, 근주, 그의 해서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제일 상단에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용도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세부 용도, 요즘에는 잘 내지 않는데 부동산 학기회론에서 27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보면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특히 출제하는 포인트, 운전 학원, 정비 학원 등의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바로 9개 중에 첫 번째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게 된다. 장례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7개 용도군을 포섭을 하게 되는데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7개 용도군, 바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수시설에 공항항만 등이 깨달을 것이고요. 위험물, 공장 창고는 큰 이슈 없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큰 이슈 없고요. 그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 봉헌당 등 주의하실 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용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례식장이라는 용도군에 속하지 절대로 장례식장이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아직 안 나오는데 한번 주의하셔야겠고 세 번째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에서 발전소 등 발전시설,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네 가지 용도군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에서 이 문화 및 집회시설의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동식물원 수족관이라고 하는 거 이 동식물원은 우리가 이제 자산전문 영교, 근주, 그 밖의 시설군 아홉 번째 시설군에 들어가게 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데 이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시설 이슈 없고 위락시설이라고 해서 가진호 영업소, 그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언제 17회 때인가 한 10몇 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 하면 구성이 됐었고 그래서 밤에 문화라고 해서 가진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휴게시설의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무남미 집회시설군 보셨고요. 다섯 번째 시설군, 영업시설군의 판매, 운동, 숙박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바로 다중생활시설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 내고 오자. 우리가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 데 숙박시설 그리고 과외 고시원으로 불렸던 부분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종근생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규모가 좀 크게 되면요. 바로 이종근생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이런 범죄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 구성을 할 때 500정도보다 초과 이런 숫자가 되고 문제 구성하지는 않으니까 대충 간만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판매시설, 백화점 등 대표가 운동시설, 뭐 이시 없고요. 숙박시설, 호텔, 콘도 등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생활시설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교육 관련해서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고요. 복지 관련해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연구시설에 학교, 학원 등 포함이 되는데 이 학원의 범죄에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락시설, 즉 영업시설군의 위락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영장시설, 새롭게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게 유스호스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호텔 콘도는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시설, 큰 생진만 되겠고 의료시설, 병원 등 묶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의원 등은 나중에 일종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고 병원류는 다 모두 의료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후유자시설까지 이렇게 5개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의 일종 근생과 이종근생하게 되는데 원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일종 근생 대표값 바로 뭐가 있을까요? 봤을 때 슈퍼마켓, 이게 한번 시험에 구성이 되었었고 마을회관, 그 다음에 의원 등 이런 것들의 일종 근생, 이에 비해서 이종근생시설은 노래연습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일반음식점 이런 것들을 이종근생이라고 불려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종, 이종 같은 경우도 세부 용도를 다 외우기는 좀 힘들고요. 뉘앙스 정도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고요.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이 있고요. 업무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까지 총 4가지 용도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데는 또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위 이걸 우리가 협의해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이게 이제 암기 포인트가 될 텐데 소위 하숙집율을 가르켜서 다중주택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세포발 돼서 상당히 이슈가 될 부분인데 일단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이 영구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용도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가구가 다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정의를 하기에는 일단은 다가구는 뭐라고요? 3계층의 660 이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외관상으로는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능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층수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까지 보시고 궁금하면 큰 이슈가 되겠고요. 공동수택의 아파트 립 다세대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5계층 이상의 주거용도. 그래서 우리가 일종 전용, 일반 주거죠. 이게 이제 저층 중심이라고 해서 4층 이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해석을 통해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다세대 공통점 4계층 이하가 될 것이고 660을 초검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에는 국가 지자체 창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텔까지가 업무 시설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밖에 교정 및 군사 시설은 큰 쟁점 안 되고요. 자산자문 연교, 근조,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고요. 축사와 작물 재배자 대표값. 주의하실 게 여기서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용도 제기 종류 숙지하셔야 되고요. 건축물의 종류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부동산 합계론 정책 얘기할 때도 또 토재 종류 분류할 때도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다 완기했다고 전제를 하고요. 했을 때 21개 용도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법조 효과 중에서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우리 건폐용정률이 그러하듯이 용도 제한도 조례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이런 조례의 기준점을 삼아 놓고 요금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풀 수 없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이렇게 21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용과 용정률과 용도전을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관리 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그리고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게 되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바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주제들도 과거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리객,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규정.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일단 관리객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 영역에서 문제고 삼을 때는 용도 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고 했었고요.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용도 지구끼리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즉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 용도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다 치고 용도 지구 최악에서는 주로 문제고사하는 게 목적, 목적하고 항비 제한을 묻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종류까지 외운다고 쳤을 때 고도 지구 두 개가 정반대죠. 그래서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최고 고도 지구하고 최저 한도를 규제하는 최저고도 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반대예요. 경관지구 자수시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키워드는 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 중역일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키워드는 미관의 유지, 보존지구는 역중생 등으로 분류하고 키워드는 보존이란 말,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키워드는 보호. 물론 항만시설보호지구의 경우에는 보호란 말 없지만 충분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찍어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할 수 있고요. 키워드는 취락정비, 개발지능지구 5개로 분류되는데 키워드 개발 이렇게 묶어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재해 예방 2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특기한 용도지구, 특정 용도지구, 방화지구 2개의 경우에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만을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특정 용도지구, 화재 위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화지구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내용들하고 관계없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외계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지안, 여러분 자료는 우리가 18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지안을 논하려면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지안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지안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지안도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객,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장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에서 이게 용도지구 종류 많고 뭐는 조례고 뭐는 조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외우더면 끝이 없고요. 우리가 외울 것은 고도지구 뜨게 되면 몇 미터냐고 하는 그 숫자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바로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집단 취락지구라는 게 지정돼 있으면 여기서 건폐리, 용정률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장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 잠시 38페이지 가서 기출문제, 최근 5년치 기출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번호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5번, 6번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38페이지 문제를 먼저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획 등.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간 끝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문제 쟁점만 가지고 보게 되면 용도구역의 범죄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전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뭐야?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건 니은번인가요?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언제 26회 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었다고요. 나머지 다 관리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이 아닌 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의 의도를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있거든요. 표현이 비슷하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번호구역 순서가 바뀌었는데 5번인가요? 도시공관리구역을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구역에서 문제 똑같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그래서 지금 이건 23회 때 A형, 1번 문제가 될 텐데 결국 맨날 똑같은 거 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해서 생각한 말은 없어요. 기조리 내에 왔던 주제나 정확히 알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공부하기도,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해서 정리합니다. 관리계획하게 되면 용도적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관리계획. 그런데 법에서 직접 관리계획 중에서 직접 거명했던 것, 초반에 거명했던 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전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 구역은 용도구역이다. 그러면 그 5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은 용도구역, 즉 관리계획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23회 때 문제든 5번, 6번 번호가 좀 바뀌어 있는데 26회 때 문제든 똑같은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를 한 번은 박스용으로 한 번은 또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단순한 패턴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최대한 늘리면 소위 기반시설부담구역, 이거 뒤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용도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부담구역도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겠고요. 7번 문제 가볼까요? 7번, 8번 그리고 9번 문제, 23회 때 나왔던 문제, 27회 때, 23회 12번 대체라고 했는데 거기 7번 문제 같은 경우 대체 얘기는 뭐냐 하면 23회 때 시험 범위에서 뭐가 빠졌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법령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대체라고 하는 건 22회 때 문제를 제가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결과적으로 22회 때, 27회 때, 그다음에 어디에 지금 23회 때 이렇게 총 최근 5년간 한 3문제, 6년간 3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소위 관리객 입안 결정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요? 관리객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었죠. 소위 원래 입안을 하면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 등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거의 A4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 법조문에 쭉 나열한 게 그런데 그걸 절대 봐봤자 외우치지도 않고 제가 교재에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시험 질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다 오른편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를 보니까 뒤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성 검토, 바로 기초조사의 한 내용이고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쓸 거니까 2번 지구 단위계, 3번 지구 단위계, 4번 지구 단위계, 5번 지구 단위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2, 3, 4, 5는 지구 단위계에 관한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구 단위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구 단위계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1번이었었고요. 8번 문제, 국토계급상 도시공관리기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7번 문제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고 8번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절대 이걸 못 외운다니까 그런데 뉘앙스 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보니까 환경, 지구 단위계획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역번 뭔지 몰라, 니은번 뭔지 몰라. 그런데 디귿번에 지구 단위계획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A4형제 2페이지, 3페이지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면 간만 갖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디귿번 하나만 어떻다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도 사실은 소위 이반 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반 결정 과정에서 이반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등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게 되는 거 뭐라고요. 지구 단위계획은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걸 거꾸로 치게 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등은 생략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답이 됐어요. 좀 특이한 건데 이반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지정에 관한 관리객을 이반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지구 단위계획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요일계가 쟁점이 될다고 답은 1번이 됐다고요. 2번, 10년마다 재검토. 틀렸죠. 관리객은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우리가 숫자 중에 다 뽑는 것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법에 엄청 숫자 많이 나오는데 그거 고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고. 예를 들어서 건폐를 용적률처럼 숫자를 정형화시켜서 다 뽑는 게 있다고요.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숫자만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숫자 가지고 답을 뽑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출제 트렌드로는 거의 숫자는 답이 아니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3번 지문요. 도시군 관리객의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에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뒤에 이 문제를 갖고 또 답을 뽑기도 하는데 이걸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관리객 이반 결정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효력 발생 시기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날. 4번 주민, 끝머리 부담시켜야 한다.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뭐예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답 안 뽑는 질문이고요. 요는 이걸 읽을 때 앞에서 주민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읽으면 끝이 없다고. 그냥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읽었으면 뒤에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아실 테고. 5번, 듣도 부도 못한 소리고요. 버려야 될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실제 시험 현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설을 쓰는 경우가 지문 한 개 내지 두 개가 들어가면 최소 두 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5번 지문은 버리셔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기출문제 5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논의 핵심은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무조건 몰라의 정상이야. 그리고 모를 때 다시 한번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답은 항상 쉽고 쉬운데 쉬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중간에 막히는 지문들. 특히 이 5번 같은 지문이 1번, 2번 지문에 배치되어 버리면 수험생들 멘붕어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막히면 통과, 막히면 통과. 절대로 두 번 보시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자신감만 떨어지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5번 지문은 버려야 하고요. 어찌 됐든 이 문제의 답은요.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요. 그 이외로서 바로 지방의회 의견 든다. 그래서 지금 세 문제가 사실은 표현들은 좀 다른데 본질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생각하고요. 10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그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반설, 지구 단위 계획, 산업 유통 개발 진행 중. 이런 걸 갖고 답을 뽑지는 않아 해서 워낙 기본이고요. 2번, 시가화 조정 구역, 이 답이 될 수 있겠다. 뒤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틀렸죠? 우리가 기득권 보호 관련해서 원칙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예외 지문인 시가화 조정 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그런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 답이 될 것이고. 3번,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답 안 되는 질문이고요. 4번, 좀 어렵죠.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다. 그래서 이거죠. 지금 다 읽으면 안 되고 거기서는 시설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뭐로 정한다?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종류가 뒤에서 공부할 텐데 55종이고 그걸 7가지 종류로 분류한다고요. 그중에 하나가 공간시설이라고요. 이 질문은 참 많이 나와요. 제일 어려운 형태인데 용도 지역의 지정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 지구의 지정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 구역의 지정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시설의 설치 등 정비 등 계량 등에 관한 상황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 4번 같은 지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데 까다로운 건 답이 아니라니까 항상 무난한 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5번이요. 뒤에 생략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겁나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절대 외울 수 없다고 뒤만 쓱쓱 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5번 같은 지문이 제일 멘붕 오는 지문이에요.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문 읽으실 때 뒤에 뒤에 뒤에만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항상 답을 뽑아왔던 게 시가화 조정구역. 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다. 이렇게 답이 되는 영역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꼭 지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오늘 보고 또 다음 주에 봐도 또 새로운 그런 이상한 지문들이 답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해서 답은 아까 2번 보셨고요. 11번 문제 관리계획 틀린 것 선에서 1번 지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하는데 다음 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9번 문제인가요. 23회 때 이런 지문들이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26회 때 다시 이런 지문들이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 많이 40점, 50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항상 내는 것 그대로 거의 살살 바꿔가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최근 5년치 기출문제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라도 똑바로 외우시고 이걸 벗어나는 것들 욕심부린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1번 틀렸고요. 2번 용도 지구의 지정은 관리계획 맨날 나오는 식의 지문이라니까 아까는 무슨 시설의 설치는 바로 관리계획 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나올 테고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테고 저 정도 해서 오른편. 3번 주민, 거튼머리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항목이 뭐가 있다고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야. 옳게 나와서는 답이 안 돼요. 워낙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도시공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엄청 길어. 뒤에 봐야 돼. 함께 2번 할 수 있다. 오른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1번이었고요. 12번 문제. 용도 지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패턴 문제인데 일단은 용도 지역, 1번 지문 좋다. 뒤에 생략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제일 용도 지역 파트에서 어려운 지문이 될 거예요. 이미 비슷한 지문도 구성해야 돼서 수험생은 몰라. 그러니까 외울 게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면 이게 당황스럽다고. 그런데 무조건 지문 2개는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 2번 지문은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됐다. 기본 나와 있네요. 완료 나와 있어요. 완료. 완료 들어가 맞았다고요. 환원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얘는 환원된다고 해서 클릭에 이걸 답으로 구성하는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였었죠. 그 당시 문제로서 4번 관리직의 농업지능적 농림적 결정 것이 큰 쟁점 안 돼. 자주 나오는데 답이 안 되는 지문에 전혀 있고 4번 지문은 용도 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면 관리 결정. 그래서 오른편이죠.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와. 그 전 문제에서는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 관리계획. 그 전 문제에서는 기반 시설,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계획.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 다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 다만 문제 구성할 때는 지역이라고 했다가 용도 지구라고 했다가 또는 무슨 무슨 시설이라고 했다가 또 지구 단위 계기를 했다가 용도 구역이라고 했다가 즉 관리계획 5개를 갖고 계속 번거로우면서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답이 아니다. 워낙 기본을 묻는 쟁점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간에 뭐가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래서 12번 문제 보셨고요. 13번. 건폐율의 최대한도. 그 다음에 14번 문제. 건폐율의 최대한도. 15번 문제. 또 보니까 건폐율의 최대한도. 최근 문제에서는 하다 보니까 건폐율을 많이 물어봤네요. 그런데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무조건 나온다. 이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건폐율이 55, 66, 67 이거 얘기하고 싶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통계적으로 참 많이 나온다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 16번 보니까 17번 그리고 18번 문제까지. 이게 망할 노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버릴 문제 되겠습니다. 찍고 버리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이거 각각 21개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외운다는 것은 학원 강사도 할 수 없어요. 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A표 공제 한 페이지씩입니다.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요즘에 트렌드가 주로 주거 지역에서 쟁점을 삼고 있는데 그냥 이런저런 배경 제식 등을 가지고 찍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법 12문제 중에서 국토기획법 12문제 중에서 한 8문제, 9문제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맞출만한 문제 그 정도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12문제 중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의 행태가 바로 뭐냐면 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에 있다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건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 형태로 파악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될 것. 왜? 나머지 문제는 쉬운 거 풀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19번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답을 갖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1번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읽어보지만 용도 제게 정의를 갖고 답을 뽑을 때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무조건 뭐라고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만 가지고 틀리게 내든 맞게 내든 답을 구성한다고요.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저거 이거 굳이 일종 일반 주거적인데 고칠 필요 없다고요. 용도적의 정의를 가지고는 답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도적 정의를 다 틀리게 뽑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걸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냥 몰라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답이 뭐가 되는지를 미리 외운 다음에 그걸 짜맞추는 거예요. 2번 지문이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이건 일반 공업재기인데 고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고친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 공유수면. 대박. 공유수면 또 뭐 나와야 돼요? 같으면 나와야 돼. 그런데 보니까 공유수면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나와 있죠. 그럼 버려야 돼. 이건 답이 아니야. 공유수면 나오면 같으면 같았을 때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주제이고 둘 이상에 걸쳐 있다거나 모르겠거나 등등등은 답이 아니라고요. 이게 왜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특징별로 소스별로 답이 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이 돼 있고요. 4번 지문은요.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이건 알아야 되지. 보존녹지. 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뒤에서 오늘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 해서 답은 5번인데 이건 그다음에 보시겠고. 20번 문제. 25회 때문에 왔던 문제고요. 용도지구의 정이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1번 시가지 경관지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도 있어야 돼? 경관보. 시가지 경관지구는 경관지구의 일종이니까 뭐라고요? 경관보. 들어가면 오른표요. 2번 지문 중심지 미관지구. 키워드 뭐예요? 미관의 유지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오른표요. 세 번째 역사문화 미관지구. 뭔지 모르겠는데 미관의 유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보존녹지 이런 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틀린 거야. 이게 왜 무슨 역사문화기용 보존지구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해설들은 그냥 어쩌면 채워넣는 거고 일단은 미관지구는 미관일지. 보존지구는 보존,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 취락지구는 취락정비, 개발지능지구는 개발. 이렇게 심플하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논술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기는 미관지구의 미관의 유지가 없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한 지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거개발지능지구. 개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산업복합개발지능지구. 뒤에 개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발, 개발 맞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방법. 이 정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용도지구에 따라 행위전화 관련한 문제 21회 때, 21번 문제 검토합니다. 23회 때 문제고요.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옳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외웠던 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고도지구는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 집단취락지구는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 보니까 집단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맞고요. 디귿번 보니까 고도지구 중간에 도시군관리계 나와 있거든요.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맞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틀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용도지구별 행위지안 틀린 걸 그러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뭘 찾아봐야 된다고? 고도지구와 집단취락지구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그럼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항상 답이 되는 이슈들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봐봐야 아까도 똑같으면 맨날 한 번은 박스 형태, 한 번은 직접 물어보는 형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고 한 번은 틀린 건 한 번은 맞는 건 이렇게 구성을 하겠지만 항상 답이 되는 영역은 뭐라고요?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합격 점수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100점 받을 것처럼 막 차고 외우다 보니까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 터지는 거죠. 그래서 21번 문제 확인해봤고 22번 문제, 그냥 찍으란 문제예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은 정신병원인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자연취락지구 시골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지안이라는 개념이 있고 용도지구 중에서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항의지안을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그냥 틀리라고 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관리계획 총론 얘기하고 용도지구 보셨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지안 문제 또는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지안 중에서 자연취락지구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니까 손을 못 대요. 나머지 무난한 것들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용도지구까지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앞에 이론 파트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 자료로는 18페이지 용도 구역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